마지막 배치 보겠습니다. 16-C. 원쿠션의 전형적인 배치 몇 개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 자주 만나죠. 4구치다 보면 자주 만나는데 이걸 잘 치면 공이 모이겠네라는 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습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원쿠션을 계산하지 않고 감으로만 쳐왔다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계산해서 치는 방법 쪽으로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쳐서 300을 못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몇 가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연습을 꾸준히 하면 300은 의외로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300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대단히 잘 치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당부에서. 그러면 이 상황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3칸 정도 기울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는 2칸 정도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3 더하기 2 합이 5칸의 기울기인 배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이라는 기울기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따져보면 2칸의 회전을 쓰면 두께 8분의 3이고 1칸의 회전을 쓰면 두께 8분의 4, 1분의 2이잖아요. 1칸 회전 주고 1분의 2 맞히면 빨간 공은 2분의 1 맞힌다는 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맞는 거니까 빨간 공은 이렇게 가겠죠. 이 방향으로 간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쳐보지 않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1팁 2분의 1로 치면 되겠구나. 공도 모으고 득점도 할 수 있고. 단 1팁 2분의 1이라 하더라도 내 공이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수직 방향이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부드럽게 치면 1팁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반드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빨간 공, 첫 번째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때 전진 회전이 아닌 너무 백스핀도 아닌 중단으로 부딪혀서 그냥 내가 준 회전만큼 그리고 내가 마친 두께만큼 분리가 되고 내가 준 회전만 이용이 돼서 이 방향으로 오도록 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는 게 연습량입니다. 중심보다는 조금 아래여야 되겠죠? 약간의 하단 당점 그리고 1팁 1팁보다 많은 게 더 사실은 득점에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맞아도 회전에 의해서 득점이 될 테니까 그런 요령을 가지고 힘 조절해서 이렇게 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